자 둘 중에 시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곳을 보여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분양의 정석 시간이죠. 오늘은 효외도시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 수원 중에서도 광교 옆에. 광교 뒤집기 비싸죠? 그동안 광교 청약 넣는데 떨어지신 분들 광교 쪽 아파트 한번 살려고 했는데 못 사신 분들 옆에 이번에 분양 들어갑니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24번지 일대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장안 5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구역인데요. 여기가 지금 총 세대수가 1130세대 그러니까 지방치고는 단지수가 좀 많죠? 이 중에 일반 분양이 374세대입니다. 374세대 전체가 다 84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가점제가 75%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우선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광교 파크 스위치엔입니다. 이름도 더럽게 기르네요. 여기가 지금 보면 광교 신도시죠? 광교 신도시고 신분당선 광교역이 여기에 있고 앞으로 이 신분당선이 연장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호메실 쪽으로 가는데 바로 이 지역이 서광교 파크 스위치엔 그러니까 장안 5구역 재건축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있고 일반 분양하는 곳도 있죠. 그 다음에가 인덕원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동탄까지 가는 인동선까지도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인동선 착공 언제 하는지 아는 분 계세요? 몰라요? 2021년 그러니까 내년이네요. 내년 내년에 착공한다. 인동선은 언제 개통한다고 그래요? 2026년에 개통한다. 인동선 2026년에 개통한다. 그러니까 지금 청약을 하면 넋잡고 3년 뒤에 입주한다고 치면 그죠? 2023년이고 또 여기가 수원이 조정 대상 지역이죠. 거주의무 있죠. 2년 거주하고 8대쯤 되면 개통한 1년 앞두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8대쯤 하면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3억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사놓기만 했고 기다려줬는데 3억이 생긴다. 직장을 6년을 다녀보세요. 3억을 저축할 수 있나. 그러니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물론 장안구청 그 앞에까지 가야 돼요. 한일타운 아파트 있는데 거기 한일타운 아파트도 인동선 들어오면 장안구청역 바로 앞에 여기 생기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겠죠? 한일타운에 살고 계시는 분들 복 받을 겁니다. 우선은 여기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여기 생기니까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 역을 또 이용할 수가 있겠다.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광교 신도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광교 테크노밸리도 여기도 있고 있습니다. 상당히 입지적으로 좋고 또한 아울러서 이쪽 지역이 아주대학교가 여기 있고 경기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작은 것이 52제곱미터 그러니까 방 2개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가격은 3억 5천이나 3억 8천 정도니까 대학교 수요 그 다음에 광교 테크노밸리 또 광교 신도시 도점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광교 쪽에 직장이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 수원 동수원 이쪽에 직장이신 분들이 여기 아파트 당첨이 되면 직장도 가깝고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대학 수요도 많기 때문에 임대해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면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광교 파크 스위치인데 저광교 지금 33평형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분양가가 1823만원 평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중에서는 가격이 90가지 기준으로 하면 조금 높은데 사실 바로 동쪽이 광교죠. 광교. 광교는 이거보다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특히나 이제 여기 수원역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가지고 화서역 있는데 송림동 이쪽에 거기 보면은 푸르지오 브리쉘 같은 경우는 2020만원 그 다음에 뭐 2600만원 이렇게 많이 비싸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에 여기 정자동 정자동이나 화서역 주변에 서강대 있는 쪽 그쪽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 이런 분들 한번 내 집 마련을 해서 2주도 한번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영화동 쪽 이쪽에 보면은 이제 더샵 광교산 포스트파크 여기가 1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쪽 지역의 가격이 조금 낮은 이유는 이 조원동 이쪽 동네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쪽 지역이 경기대나 또 그 무슨 대학이냐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경기대 아주대 아주대도 있기 때문에 대학 수요도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시세 차이 목적으로 뛰어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이제 장점인데 남들은 뭐 장점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또 뻥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뻥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다 검토한 거예요. 예 일단은 그 신분당선 지금 광구역까지 와 있는데 이 연장이 호메실 쪽으로 가면서 이번에 이 분양을 하는 서광교 파크 스위치 옆으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신분당선을 이용을 하면은 이 강남 쪽에 접근이 상당히 좋다. 그죠? 접근성이 양호해진다. 그 다음에 인덕원 동탄선 2021년 내년에 착공해가지고 2026년에 이제 개통이 되면 어느 쪽으로 빨라질 것 같아요? 인덕원 과천 사당동 사당동 이쪽으로 접근성이 양호해진다. 그러니까 이 강남 동쪽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이런 곳이 있는데 예 이쪽에 살면서 서울에 출퇴근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 돈도 이제 많이 벌으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편시절들이 잘 갖춰져 있고 월드컵 경기장 예 여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예 운동경기 관람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으쌰으쌰하고 또 수원 북수원에 가면은 또 이 운동장도 있죠. 거기 야구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 가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도보로 또 등하교를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쭉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수요까지 받쳐주니까 예 효의 도시 교육의 도시다. 예 좋은 점만 있냐 나쁜 점도 있다. 근데 나쁜 점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뭐 신분당선 뭐 인동선 개통하는데 앞으로 한 6년 정도는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예 뭐 6년 어떻게 기다리냐 그러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6학년 졸업하는데 금방이에요 금방 그죠? 예 요즘 후딱딱 시간 가잖아. 예 그렇지만은 이제 뭐 여기 이제 들어오지만 예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여름에는 짬 좀 흘리는 한 10분에서 한 13분 정도 걸린다. 아 그런데 이제 서울 쪽에 직장이신 분들이 만약에 여기를 그 당첨이 돼가지고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자가용을 이용해도 좋지만은 많이 밀리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서울로 들어오는 광역버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수원 동쪽 지역인데 이 구시가지잖아요. 수원역이나 아니면 남문 있는 쪽은 그래도 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좀 많이 오르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재개발도 많이 있고 이제서야 이제 이 봉수원 쪽이 개발이 된다.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수원역하고 광교하고 가운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분양하는 거는 광교에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교의 아파트 가격을 영향을 받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대기업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쵸? 광교, 신두시 그래도 광교가 경기도 도청이 들어가고 또 법조단지가 형성이 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죠? 근데 광교 아파트 뒤지게 비싸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직장 새내기 같은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 연결이 되는 이쪽 서광교, 파크, 스위치앤더 나중에 인기 아파트로 발돋움 할 수 있다. 그런 전망이 생기네요. 단점은 장점으로 송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치금 또 따지고 들어가죠. 여기가 경기도, 경기도, 수원. 그러니까 여기가 전보다 지금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니까 예치금은 200만 원 이상 있으면 되는 거고 1순위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고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는데 서울이나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을 보면 일단은 특별공급 들어가는 게 6월 18일 목요일이네요. 다음 주. 다음 주입니다. 특별공급, 기원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보양.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순위 당해지역 수원시 19일 그 다음에 1순위 기타지역이 22일날 하게 돼 있고 2순위 23일까지 이렇게 잡아놨네요. 2순위 23일까지 잡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미분양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2순위까지 잡아놨는데 왜 2순위까지 해놨을까? 1차적으로 보면 수원역 주변으로 해서 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청약 일정도 앞으로 계획돼 있고 영통 아시죠? 망포 주변 화성시하고 경계되는 지적 이쪽 지역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오늘 여기 청약하고 있는 서광교 파크 스위체보다는 입지적으로 상당히 더 나은 지역의 분양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점이 40점 정도 이상이고 또 다자녀고 이런 분들 광교의 직장이신 분 그다음에 동수원 쪽에 직장이신 분들이 이번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수원에 오래된 아파트 그동안 가격 잘 안 올랐던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전세나 자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이번에 한번 이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공급을 하는데 지하 3층 지상 29층으로 해서 총 9개동 1130세대 여기가 어디라고? 장안 5구역이에요. 5구역 장안동 연무동이에요. 연무동 장안구 연무동 장안 5구역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분양이 374세대 면접별로 이렇게 보면 52제곱미터가 204세대가 되겠고 59가 많죠. 타입은 엄청 많은데 59제곱미터가 75세대밖에 안 돼. 그다음에 75가 42 그런데 84제곱미터가 53세대 아마 84제곱미터는 경쟁률이 좀 나올 것 같죠. 3인 가족, 4인 가족이 좋아하는 거가 84제곱미터니까 그러니까 점수를 잘 따져보시는데 59, 52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가점 40점 이상이면 아마 당첨권에 들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데 당첨이 되면 일단은 입주하고 들어가서 살다 보면 한 3억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제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때 가서 3억 이상 더 오를 수도 있고 3억이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거는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녹음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왜 3억 안 올랐냐고 따지면 나 할 말 없어. 그러나 이 정도는 충분히 오른다. 왜? 옆에 형이 있잖아요. 누구? 광교.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분당선 타고 가면 두정거장이면 들어가는데 3억 쫓아갈 수 있다. 분양가를 보니까 52제곱미터 가장 작은 게 3억 5천에서 3억 8천만 원 그다음에 59 59가 4억 1천만 원대에서 가장 높은 층 좋은 층은 4억 6천만 원대 그다음에 84가 5억 7천에서 6억 3천만 원대니까 84를 기준으로 광교 신도시 중심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반값이에요. 반값. 그렇죠? 반값이니까 80%만 따라간다고 해도 적어도 3억에서 4억은 오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입지 분석이라든가 미래의 교통환경 그다음에 주변의 임대 배후 수용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교 신도시의 정부 청사 그다음에 법조타운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광교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경기대 그다음에 또 아주대 그다음에 그 옆에 수원 외국도 있어요. 수원 외국 수원 외국어 고등학교 그다음에 동수원 사거리 쪽으로 해서 거기 기업들 있고 또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놓는 데도 큰 문제는 없다. 우선 이제 일반 공급을 보게 되면 투기 과열 지역은 아니지만 청약 과열 지역이에요. 그래서 청약 1순위가 보면 만 19세 이상 세대주가 해당이 됩니다. 1순위 세대주 그런데 수원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고 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예치금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약 1순위가 있는데 해당 지역이 있고 기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2순위가 있는데 2순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가점 75% 추첨 25%를 하니까 가점은 적어도 한 40점 이상이 되야만이 한번 안전한 당첨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첨이 들어가는데 75%가 무주택 세대주한테 들어갑니다. 무주택 세대주. 그러니까 수원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이 지역은 청약 과열 지역이고 그러니까 대출 제한이 있죠. LTV 40%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3억 후반대 4억이라고 하고 4억이면 4, 4, 16, 1억 6천만 원 정도 대출 받고 나머지 2억 4천만 원 정도 2억 5천 정도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참에 아파트 당첨되고 한 3년을 살다 보면은 한 3, 4억 오르는 행제도 거부하실 수가 있다. 그다음에 수원에 주택 하나 있는데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시내에 다세대주택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1까지 전매 제한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피디님. 오른다. 오른다. 그다음에 당첨됐는데 계약을 안 하면 1순위 청약 제한이 5년 동안 됩니다. 1순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난 삼아서 넣는 건 그물. 당첨되면 가서 들어가서 살면 된다.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84제곱미터를 지금 5억대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10억이 됐다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9억 초과분이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세금 낼 때 보면 한 천만 원대 정도밖에 안 나간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공급. 경기도 지역은 언제나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광교 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이쪽에 다자녀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일반공급 항상 따라다니는 소득기준이 있죠. 이거는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광교 파크 스위치앤 초감도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지상 29층 9개동으로 들어가는데 배치가 보니까 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안에 보면 무슨 스테이션, 놀이터, 스위치앤 랜드, 스마일 가든, 스위치앤 야드 해서 놀이터 가든이 아주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붙여져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휘티니스 가든도 있네요. 운동시설도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공원이 안쪽에 많이 설치가 되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설치가 잘 되고 한다고 하면 아파트의 가치가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를 한번 다시 하자 그러면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24번지 일대의 장안 5구역 재건축 사업장입니다. 총 세대수가 1130세대 중에 이번에 374세대의 일반 분양 들어가는데 가점이 40점 이상인 사람한테 추천을 해드린다. 그리고 이 지역은 수원 외고, 경기대, 그리고 아주대, 광교 테크노밸리, 또 광교의 경기도청 이전, 법조타운, 동수원 사거리 주변으로 해서의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괜찮겠다. 특히나 이게 가점이 75% 정도 되기 때문에요. 수원에서 오랫동안 사실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소유권 전매일까지 전매 제한이 걸려있고 당첨됐는데 정당 계약을 안 하시는 분들은 5년 동안 1순위 청약 제한이 되는 것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수원 장안구에 들어가는 서광교 파크 스위첸 아파트 청약 일정 말씀드렸고요. 청약이나 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아니면 내가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의 전망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한번 상담 좀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위에 나와 있는 일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요. 그런데 문자나 이메일 보내실 때는 꼭 연락처하고 성함 좀 써주시고 내용도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저희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요. 또한 내용이 급박하거나 나는 진짜 꼭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러신 분들 요즘 많이 올라오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정의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리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청약 일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 갖고 해주시는데 이런 유튜브 보시면서 구독하기, 알람 설정,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시면 제가 훨씬 더 힘이 납니다. 오늘 수원 장안구에 들어가는 서광교 파크 스위첸 청약정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